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중인 승부식 71회차 월드컵 아시아 예선 축 총 10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타지키스탄은 올해 A 매치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두었고 그룹 G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아마도니 카말로프와 소이로프가 있으며 이들은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현재 피파 랭킹 109위에 위치해 있으며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최근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0대4로 패배하였고 타지키스탄에게도 1대6으로 대패하였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유스프 부트와 라이스나비가 있지만 전반적인 팀 전력에서는 타지키스탄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피파 랭킹 196위로 타지키스탄보다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성적과 전력을 고려할 때 타지키스탄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지키스탄의 강력한 공격력과 파키스탄의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타지키스탄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카타르는 올해 A 매치에서 매우 강력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8대1로 대파하며 초1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알모에즈 알리와 하산 아라이도스가 있으며 이들은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현재 피파 랭킹 61위로 인도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인도는 올해 A 매치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쿠웨이트를 1대0으로 이기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카타르와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0대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순일 채트리와 굴프리트 싱센두가 있으며 이들은 팀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피파 랭킹 102위로 카타르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타르가 홈경기에서 우세할 것으로 보이며 카타르의 강력한 공격력과 인도의 수비 불안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카타르 승을 추천드립니다. 쿠웨이트는 최근 예선 경기에서 기복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예선 경기에서는 인도에게 1대0으로 패배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는 4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현재 피파 랭킹 148위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올해 A 매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정부에 대한 항의로 경기 출전을 거부하면서 팀 전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카타르에게 8대1로 대패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피파 랭킹 150p로 쿠웨이트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홈경기에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웨이트의 강력한 공격력과 아프가니스탄의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쿠웨이트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만은 올해 A 매치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말레이시아를 2대0으로 이기며 그룹 D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2,3 알아드와 미드필더 모하메드 알감디 등이 있으며 이들은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만은 현재 피파 랭킹 75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그룹 D의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력 회복이 필요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비탈리 루슬란과 미드필더 베크잔 사판디아르가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피파 랭킹 96위로 오만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만이 홈경기에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만의 강력한 공격력과 키르기스스탄의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만의 승을 추천드다. 레바논은 올해 A 매치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현재 그룹 I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골키퍼 마흐디 마타르, 공격수 하산 마하토우크, 미드필더 나디르 마타르 등이 있습니다. 레바논은 현재 피파 랭킹 95위로 방글라데시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최근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게 0대7로 패배한 이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도 패배하며 그룹 I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미드필더 소엘 라나와 공격수 타리크 카지 등이 있으며 팀의 전반적인 전력에서는 레바논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피파 랭킹 192위로 레바논보다 상당히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레바논이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바논의 강력한 공격력과 방글라데시의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레바논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이란은 올해 A 매치에서 매우 강력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최근 홍콩을 4대0으로 이기고 투르크메니스탄을 5대0으로 대파하는 등 예선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FC 포르투의 메흐디 타렘이 바이어 레버쿠젠의 사르다르 아즈문 그리고 알레사의 알리레자 자암바크시 등이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피파 랭킹 20위로 아시아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A 매치에서 다소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3대1로 이기고 홍콩을 2대0으로 이기며 그룹 2에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로마의 엘도르 쇼무로도프, 알리안스의 오스타 우르노프 그리고 파흐타코르의 잘롤리딘 마샤리포프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피파 랭킹 75위로 이란보다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이란이 홈경기에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강력한 공격력과 우즈베키스탄의 수비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A 매치에서 매우 강력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네팔을 4대0으로 이기며 예선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알리 마부쿠트, 미드필더 압둘라 라마단, 수비수 칼리파 아란마디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피파 랭킹 67위로 아시아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레인도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예선 경기에서 예멘을 3대0으로 이기며 그룹 H에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바레인의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압두라하브 알사피, 미드필더 사메르 젤로후, 수비수 사이드 라미가 있습니다. 바레인은 현재 피파 랭킹 85위로 아랍에미리트보다 다소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강력한 공격력과 바레인의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승을 추천드립니다. 이라크는 올해 A매치에서 매우 강력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필리핀을 3대1로 이기며 그룹 F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모하나드 알리, 미드필더 알리아드난, 수비수 알라아빠스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피파 랭킹 7CP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A매치에서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그룹 F에서 3위를 기록 중입니다. 베트남의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음우엔 꽝하이, 미드필더 레콩빈, 수비수 도안반 하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피파 랭킹 94위로 이라크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라크가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라크의 강력한 공격력과 베트남의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라크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A매치에서 매우 강력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파키스탄을 4대0으로 대파하며 그룹 G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살렘 알도사리, 살레 알시흐리, 야세르 알시아흐라니 등이 있으며 이들은 팀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피파 랭킹 53위로 아시아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르다는 올해 A매치에서 다소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타지키스탄과 1대1로 비기며 그룹 G의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유르다는 새로운 감독 휘하에 선수단을 재정비 중이며 주요 선수로는 야세드 아브라이알라, 바하파이살, 아흐마드 사미르 등이 있습니다. 유르다는 현재 피파 랭킹 86위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공격력과 유르단의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예멘은 최근 경기에서 다소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최근 바레인에게 0대2로 패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팔과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2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예멘은 현재 피파 랭킹 155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지만 네팔보다는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은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에게 0대4로 패배하는 등 공격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팔은 현재 피파 랭킹 174위로 예멘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비샬 라이와 수비수 로이트 찬드가 있으며 이들은 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멘이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멘의 안정적인 수비와 네팔의 공격력 부족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멘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71회차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